그 다음에 박세은 선생님 하루 사이클이 어떻게 되셨나요? 몇 시에 일어나 몇 시까지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이거는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하루 평균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초수 때는 1126시간에서 하루 평균 5시간 어떤 날은 9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안 했네요 이때도 공부를 제가 지금 적은 합격수기를 보고 있거든요 보면 제가 이걸 붙자마자 썼어요 2014년 토요일에는 하루 평균 5시간을 하고 토요일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정도씩 유지를 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삼수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하루 평균 4시간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제외하면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어플을 제가 보고서 한 거여가지고 근데 11월 달에 중요한데 11월 달에는 총 274시간을 하고 삼수할 때는 11월 달만 한 달 내내 205시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러니까 9시쯤에 시작을 하는데 9시에 공부를 하려면 8시 30분쯤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 스터디를 했었는데 아마 8시 30분에서 50분쯤에 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상을 하는 스터디를 해요 그 다음에 9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삼수 때는 잘 안 지켜져가지고 9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어쨌든 9시쯤에 일어나서 교육학을 공부를 해요 교육학을 이제 깜지나 아니면은 인출, 백지인출 아니면은 이제 인강을 봅니다 이거를 보통 11시쯤까지 하고 11시부터는 이제 전공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12시나 12시 30분부터 점심을 먹고요 이거를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먹었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졸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나 좋아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건 아니면 인강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역시 2시에서 3시쯤부터는 좀 빡세게 빡세게 공부를 해서 6시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이때마다 거의 50분 단위로 했어요 50분 단위로 해서 10분씩 쉬고 15분씩 쉬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6시부터는 저녁을 먹고요 7시부터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서 거의 한 10시에서 11시에는 공부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하게 좀 제가 기억나는 까닭은 뭐냐면은 제가 캠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캠스터디를 하나 그 다음에 점심시간 후에 책상에 앉는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캠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또 저녁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캠스터디를 또 따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엔 11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캠스터디를 하나를 또 만들어서 짧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9시부터 자정까지 공부 순수량 10시간을 채우는 것 그 다음 좀 많게는 12시간을 한번 채워보자 라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